아.. 지금 해가 좀 막 올라오고 있네 멋있어요 부탄이 돼 저쪽은 비행장 아 저쪽은 낚시해놨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래간만에 부탄이 9번째 왔는데 오늘 야간에 왔는데 저녁때 났는데 아.. 부탄이 하겠네 기행기도 끄고 좋습니다 해가 제일 예쁘고 멋있어요 주차장이네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네 그쪽 앞에 보이던 선착장 황홀선들이 들어와서 진출을 부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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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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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I don't know. 비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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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말해. 어우, 아, 비건. 예 세븐틴 이야 굿 베르 굿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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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일러 새끼 쬐깍 가는거 물었네. 태일러 새끼 쬐깍 가는거 물었네. 태일러 새끼 쬐깍 가는거 물었네. 태일러 새끼 쬐깍 구운동mera. 태일러 새끼 쬐깍가 쬐깍 가난거 물었뛰는데orno. 태일러 op. dale신는ห louWork되지 않는 다녀. 테일러는 딴 데보다는 CR은 괜찮은 것 같으네 걸려있네 참아 너 시키 완전히 쉬운 낚시네 완전히 저기 한 바퀴 돌고 와도 그냥 조심하세요 멋있어 이쁘네 돌고 와도 그냥 하나가 물어주세요 따봉일세